오늘의 시그널은 하나 마이크론이었습니다. 관련해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저는 반도체 소재부품 장비가 굉장히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 마이크론은 오사트입니다. 오사트가 자꾸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아웃소스드 세미컨덕터스 어셈블리 앤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후공정 업체를 얘기하고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많이 나와요.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분업화가 됐기 때문에 TSMC라는 파운드리 업체가 있고 그거를 넘겨주면 대만의 ASE에서 이 역할을 해요. 대만의 ASE가 오사트에서 1입니다.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함께 커왔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함께 커왔다는 얘기는 결국 뭡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위주로 성장해왔죠. 당연히 하나 마이크론도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서 만드는 메모리 반도체의 테스트 패키징 모듈화를 통해서 성장했죠. 근데 여기서 약간 의아한 점이 있겠죠. 길게 설명할 시간 없는데 분명히 종합반도체 기업이면 다 할 텐데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포장까지 해서 내놓을 텐데 하나 마이크론이 할 게 뭐가 있었어? 그런 의문이 있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 마이크론의 캐파가 작았던 것이죠. 메모리 반도체 쪽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말 그대로 과일을 선별해서 과일을 닦고 포장해서 박스로 내놓고 파는 것까지 다 해버렸기 때문에 누가 들어올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씩 물량을 받아서 하고 있다가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개화되면서 여기가 커진 거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쪽 시장에서도 할 일이 많아졌어요. 뭐냐면 메모리 반도체 쪽 시장에서 보통 우리 모바일 폰이라든가 이런 패드나 노트북에 들어가는 그런 디렙 랜드플래시 그거에 대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조금 많아서 포장을 하다가 이제 서버 시장이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데이터 센터가 막 생기면서 데이터 센터가 생기면서 그 서버 시장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저기가 달라요. 패키징 자체가 틀리고 패키징이 옛날에 와이어본딩으로 선을 연결하다가 범핑 볼을 쓰기 시작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 마이크론이 이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마진을 넓히기 시작했고 비메모리 반도체 쪽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쪽 시장에서 지금 할 일이 더 많아지게 된 거죠. 왜냐하면 오사트라는 분야 자체가 비메모리 반도체 쪽 시장과 함께 탄생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2021년 작년 1월 달에 범프 아까 그 와이어 대신에 범핑 볼 쓰는 그 부분하고 프로브 테스트하는 부분을 물적 분할해서 하나 WULS라는 회사를 설립했어요. 이게 이제 반도체랑 아까 기판을 정기적으로 연결하는데 와이어를 안 쓰고 범프를 쓰는 범프 부분 그리고 웨이퍼의 정기적 특성이 양호한지 검사하는 프로브 테스트 이 부분을 떼어낸 건데 이 부분을 왜 떼어냈냐면 지금 아까 전에 범프 기술의 일종인 부분인데 전력 반도체에서 급속 충전 칩을 사용하는 WLP, 웨이퍼 레벨 패키징 기술을 전문화시키려고 물적 분할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메모리 반도체 쪽 시장에서는 삼성자 SK 하이닉스 거를 조금씩 받으면서 성장하다가 서버 향 패키지 제품이 성장을 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커지기 시작했고 비메모리 반도체 쪽 시장에서는 전문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물론 대만의 ASE라든가 미국의 엠코루이비 시장이 너무 작지만 이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하나 마이크론 같은 기업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캡파가 확보되기 시작했다. 거기서 WLP 기술을 전문화하기 위해서 물적 분할까지 했고 아까 전에 하이닉스의 전용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나 마이크론 비나라고 베트남의 신공장까지 가동되기 시작했다. 이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하나 마이크론이 오사트 업체의 우리나라에 대표하는 업체로서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진 수준이라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하나 마이크론이 성장할 수 있는 주변 여건이 지금 성숙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분석을 해봤고요. 말씀하신 지금 내용이 주가가 많이 빠져 있다고 하는데 가격 전략 한번 알아볼까요? 네, 월봉에서 60개월 선 근처까지 빠졌습니다. 이거는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회사들, 예전에 보여드렸다시피 다 60개월 선에서 급반등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CPI 지금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는 날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하나 마이크론도 따라서 덩달아 지금 60개월 선 근처에서 반등하기 시작했고 이거는 하나 마이크론만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 머티리얼즈라는 지금 자회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 머티리얼즈에서는 또 소재 사업을 하고 있죠. 이것도 하나 머티리얼즈는 똑같이 60개월 선에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개월 선이나 60개월 선 근처, 근방에서 지금 반등하는 걸 노려서 지금 고점 대비 대부분 이렇게 반토막이나 80%가량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2차전지에 신경... 우리가 미래에 이끌을 것 같게 배전반이라고 하잖아요. 배전반 중에서 배터리, 전기자동차는 지금 날라가고 있잖아요. 배전반의 반이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배터리 2차전지에 비해서 이익이 굉장히 낮아져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배터리 2차전지에서 수익을 굉장히 많이 보신 분이라면 일부 차익 신원을 통해서 이런 반도체 소재나 장비나 부품 이런 쪽에서 테스트 업체, 이런 쪽으로 한번 가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60개월 선에서 반등해서 많게는 20개월 선까지도 중장기적으로 그럼 대략 50% 정도의 목표 주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표 주가가 2차전지 배터리보다 상당히 높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 마이크론은 만 원대가 굉장히 좋은 자리고 그거는 60개월 선이라는 기술적인 굉장히 중요한 위치, 금방이라는 거, 그걸 감안하셔서 매수를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반도체 후공정의 강자 하나 마이크론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